2023년 이게 3월 10일입니다. 저는 정말 좀 강하게 표현을 해요. 농민과 업자의 관계는 정말 간단해요. 농민이 농사가 잘 되면 이어지는 거고 만약에 농민이 농사가 안 되면 끊기는 겁니다. 이게 농민과 업자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 거래처 농민을 잘 되게 해내겠다. 그분들이 잘 되면 10년, 20년 꾸준히 이어진다. 이게 팩트입니다. 물론 간혹 잘 돼도 떠나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그건 뭐 그것도 하나의 인간관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거래처 농민들을 잘 되게 해주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폭발적으로 다닙니다. 이어갑시다. 제가 백농가 다니면 정말 한 3분 내지 5분은 정말 하우스가 좋아요. 다른 말로 병충의 생리장애가 확실히 없어. 그런 농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땅을 얻은 분들은 진짜 한동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조지, 병충의 생리장애 없고 참외가 계속 달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균액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균액병. 요것도 확 번지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만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되고 보자. 이게 지금 아마 아실걸요? 아시지? 지금 따신 중.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2차페이가 온다. 이게 결국은 습이 높다는 거야. 습이. 습이 높으니까 거기에 좀 더 빠르게 발병이 되었다. 이런 포인트. 이게 지금 10시인데. 10시. 자, 한기관리. 아침, 저녁은 좀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말로 훈기를 만들어주고 오후에는 좀 시원하게. 그리 훈기가 있으면서 좀 더 산뜻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면 확실히 흰가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정말 좀 더 더 살짝 체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건조하게 키우는 게 정말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자, 됐고. 이분은 뭔지 잘하시는 분이라서. 됐고. 이분 같은 케이스는. 자, 참외는 달려있는데. 대갈도 많이 얇아는 졌는데. 자, 그래. 이게 지금 억제가 되고 있나? 안됐나? 그런 걸 묻는 분들께서. 자, 어때요? 지금 순이 잡히는 것 같아요? 대가리를 보면 잡힙니다. 대가리를 보면은. 자, 결국은 이게 가해질 때 되면 색이 좀 빠질 겁니다. 자. 이 땅 자체가 지금 이 열매에 물이 많아. 물이 많으면 까딱하면 좀 더 더 많이. 아, 까라앉을 수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물찬 참외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근데 저렇게 되면 정말 맛있어. 이게 꿀맛이 나는 거지. 그래, 이 참외는 정말 어마어마한 품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한창 따시겠네. 이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이고. 아, 이분 같은 케이스도 원치 많이 달라가지고. 많이 달면은 열매가 작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열매가 작아. 아이고, 그리. 항상 좀 적당히 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해야 된다. 딱 틀리잖아요. 이 형태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 부분은 하여튼 아시다 따고. 지금 아마 뜨믈뜨믄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항상 표현하지만 3월 10일, 20일 달아내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 됐고. 계속 층층이 달아내세요. 자, 이런 부분들. 왜 상약, 굳약, 비대와 대단아 멈추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요. 지금 11시 넘었는데. 이 봐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항상 기준점이에요. 자, 이거는 결국은 농민들의 선택이고 농민들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확보를 할 수는 없지만. 하, 제발 좀 자기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 봐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침, 저녁은 좀 따뜻한 게 좋고 낮에는 좀 시원한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자, 이분도 지금 수학하는 중일 거고. 됐다. 아이고. 열심히 따시는 중이겠네.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아시다 따고 이게 엇가리, 엇가리, 엇가리 두 분리 달린 거야. 이분도 지금 잘하면 따겠다. 자, 이게 3월 10일이니까 이게 숫기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숫기가. 지금 현재 3월 17일 지금도 아시는 분들은 12월 10일? 아, 지금 참에는 12월 15일 내지 20일 이때 정식하신 분들이 많아. 그분들이 아직 가해지는 안 할걸요. 그분들이 3월 한 25일 돼야 터질걸요. 그분들이랑 일찍 있는 사람들은 두 분리가 같이 터진 거야. 오늘, 어제지? 3월 16일. 확. 최고가 17만 원겠죠? 아이고. 뭐라 할 말이 없다. 자, 이런 느낌. 자, 계속. 아, 고민해봐요. 자, 각자의 기준입니다. 자, 아무쪼록 흘러가는 중이고 이분도 못 뜨면 따겠다. 지금 아시아, 엇까리, 엇까리일걸요. 확실히 아시아, 엇까리가 더 빨리 익어요. 자, 됐고. 자, 이분은 뭐야? 이분은 일반 비누로구나. 일반 비누로. 일반 비누로, 일산비누로 느낌은 좀 달라요. 그리고 온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확실히 잎의 느낌도 좀 다르고 그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열매만 있다면 좀 따뜻하게 관리하는 게 많아요. 따뜻하게 관리한단 말이 극단적으로 지금 뭐 새벽에 나가서 덮는 분도 있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방법론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뭐 하겠노? 각자의 방법이고 자, 안 달리면 하여튼 좀 늦게 덮는 거지. 굳이, 굳이 뭐 우리 음 해당을 지고 두세 시간 여덟시 아홉시 정말 늦으면 열시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걸 굳이 새벽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참고하시고 이건 뭐야 얼룩이까진 아닌데 잎은 일단 상했습니다. 잎이 상했고 아마 이제 서서히 얼룩이 잎들이 증가할 겁니다. 증가할 때가 됐어요. 됐고 암절모 잘 달리고 있다. 이게 팩트고 음 항상 열매가 달리냐 안 달리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됐고 우리 한낮에 온도관리 그리고 아침저녁에 온도관리 이런 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은 올해 첫 인연인데 뭐 그렇습니다. 첫 인연들 항상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서로서로 도움이 돼야 된다. 저는 업자입니다. 알다시피 전 빌을 팔아야지 먹고 사는 입장이고 농민들은 농사가 잘 돼야지 먹고 사는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이야 배드표 좀 된다. 그러면 시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항상 팩트다. 이해해야 되죠? 계속 기준점 만들어봐요. 그리고 진짜 농사는 1월 22일 2월 1일 이제 수정되면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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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달아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기술이에요. 그게 그런 생각을 해 내야 돼요.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 2월 한 20일 이짝짝짝짝 골무를 줘야 돼. 그러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리고 벌써 지금은 그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이미 지금 결과물은 이미 2월 달의 선택입니다. 2월 달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됐고 흘러가는 중이고 자 됐다 합시다. 여기까지구나. 아무쪼록 계속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내세요.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